안녕하세요 크리스틴 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어디앤미 줄리언 파트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마지막 챕터에요 미스터 터슈맨 함께 읽겠습니다 어제처럼 중간에 멈출게요 그러면 그 이제 멈춘 부분 다음 라인부터 다음 문장부터 끝까지 읽어주세요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저는 그냥 이벤트가 없을 때까지 읽어버린다고 말했지 하나가 없을 때 제일 잘 안고 있는 제 하나가 없을 때에는 안가고 싶어요 제가 그냥 그 학교에 빠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읽어버린 게 아니라 제가 그 나를 막팀이 되는 걸까? 여기까지 읽을게요. 자 이제 다음 문장부터 이어서 읽어주세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 you for listening. Bye bye.